2023년 7월 9일 IOWC의 신규명버 및 세기위원 임명시 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로 국민의뢰 자국법의 존중과 행정보제 의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및 IOWC의 헌법 실천을 이행하다 순국하신 지원의장님들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헌법 목적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로 충천인 의무사항 낭독이 있겠습니다. 네 번째로 협약서 서약식이 있겠습니다. 서약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국제 및 외국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주의사항 및 업무 협약, 보안각서, 사실확약서,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헌법 동의 및 국제 녹색기술상품 실천 국제협약,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기관 설립 절차 및 관리 운영에 관한 IOWC의 헌법 이하 법률과 규칙에 대한 국제협약, 다섯 번째로 신규 멤버 임명장 및 세계위원 임명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. 여섯 번째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, 먼저 오늘 멤버 및 세계위원 임명받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ncc세계본부 서영미 신규 멤버 및 세계위원, 이희성 재난안전IGC 대표경 세계위원, 이종욱 신규 멤버 및 세계위원, 손금선 ncc대구본부 대표경 세계위원, 이상봉 신규 멤버 및 세계위원, 이송희 신규 멤버 및 세계위원, 이현철 신규 멤버 및 세계위원, 지금부터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신규 멤버 및 세계위원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.